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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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계나 뭐 이런 거 좀 봐야겠다. 시계 없으세요? 시계 없으세요? 시계 없으세요? 한 분 한 분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십니 마동석, 이장 조구식입니다. 이장님 계세요, 이장님? 우린 몰라도 이장님한테 까불면 홈받아야 될 것 같은데. 마동석 그게 바로 가고 계세요. 저는 계십니 싱글 김영수라고 합니다. 싱글이래요? 싱글이시라고요? 아직 결혼을 안 하셔도 됐나? 오, 시골이 있습니다. 좋아하셨어요? 아니, 아니, 비슷해가지고. 계십니 포도왕 35세. 오늘 좋은 남자입니다. 포도왕? 포도왕이요? 포도왕이 뭐죠? 포도, 포도농사. 용사를 크게 하시고. 아, 정말요? 첫인상만 보시고 혹시 딱 감히 오시는 게 있는지. 저는 약간 포도왕. 왜? 왜냐면 그 로또 당첨금으로 포도에. 꽤 많이. 포도 받아서 사는 거지. 그러면 포도왕이 바로 될 수 있죠.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. 상의의 소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상의의 소재가 예사롭지 않고. 저는 김성수 형님이 얼굴 약간 좀 뽀야신 것 같아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사우라가 굉장히 이제 한약이라고 하셔야 되나? 저랑 정훈이 형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, 바로 그냥 딱. 왜 그러는데? 풍겨지는 이미지. 우리 김성수 선생님을. 아니, 그러니까 사실 채영도 제일 마르시고 하셨잖아요. 근데 들어오는데 분해가. 지금부터 누가 진짜 로또 1등의 주인공일지. 너무 재미있다. 이 게임 너무 재미있다. 아니, 나 있잖아. 말을 못하지. 야, 이거. 너무 내치하네. 그냥 번호가 막힐 게임을 좋아하게 된다. 이거 누가 만들. 정말 최고. 우리 작가님들. 우리 작가님들. 지금부터는 심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단, 질문은 한 팀당 딱 3개씩만 가능하고요. 질문 하나당 한 사람을 지목해서 딱 한 분의 대답만 들을 수 있습니다. 네. 저도 질문할게요. 윤석열 씨. 개인 심리 싱글이 선생님한테 질문할게요. 네. 그... 로또 몇 회차시지요? 아, 그 당첨이 됐다면 몇 회차 정도? 4. 4. 4회차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그럼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? 연도, 연도는 정확하게 기름을까 한 10년 정도 됐다고. 아, 그럼 그때 여행을 보내주셨어요? 네? 여행을 갔다 오셨나요? 네, 안 간다. 아, 오케이 알겠어요. 아, 오케이 알겠어요. 지금 3개 하신 거죠? 어? 너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냐? 모르시겠다고 하니까. 모르시겠다고 하니까. 아니요, 아니요. 몇 년도인지 모르시겠다고 하니까. 뭐야, 이 형. 이 형 뭐야? 아, 이게 끝난 거예요? 혼자. 내가 봐도 너무 정확하게 3개를 다 물어봤잖아. 딱 딱 딱. 서투리했으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그랬죠? 나는 이거 너무 재밌어. 이거 난리한 게임 아니라고. 너무 지리는 걸로 안 돼. 너무 신났어. 아니, 뭐, 나도 못해요, 그럼? 미안해. 너무 긴고러니까. 너무 긴고러니까. 너무 긴고러니까. 다 불어가지고.